야 라이언.. 라이언이냐 너? 뭐냐? 핑카냐? 핑칸데 좋다 우리 함께 달려보자 형 나 이거.. 그.. 여기로 달릴거거든 꼬꼬라 맛있는거 알려줄게 오랜만에 방패 꺼내왔다 형 이거 내가 해줄테니까 바로 달려 이리와봐 오케이 곤식스냐 설마? 곤식스냐?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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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오른쪽 들어가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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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 아이고 형 저 블루 블루 벙커에 들어있다 그 차있다 오른쪽 나 그 벙커 두개거든 형 글로 밀지 말자 왼쪽, 왼쪽, 왼쪽 나이스 형 오른쪽 아야 이 팀이 아니었구나 이겼다 그것이 브릿지? 이거 개 뿔맛이거든 재밌네